성경의 이야기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The donkey and the king The donkey and the king 이런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 업데이트가 안됐나봐요 이게 다 다운로드를 해야되거든요 The donkey and the king 아 donkey and the king 이런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It was Passover time Jerusalem was filled with people When Jesus reached the mount of olives A hill overlooking Jerusalem He told two of his disciples to find a donkey 음 어 예수님이 어떤 날에 어 어 제자들에게 음 조그만 아기 음 뭐지 그걸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음 뭐지 그걸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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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I've crowned as king 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음 음 음 음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그들이 아 짠 음 찾았어요 그래서 예전님이 타고 간다고 했어요 아 매장 다이아몬드에요 꼭 뉴스 이라는 다이아몬드에요 자 해당 숙소 지구를 알겠어요 다이아몬드 해당 예수님의 예수님을 지켜봐야겠다. 예수님은 예수님을 지켜봐야겠다.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억하였다. 예수님을 지켜봐야겠다. 예수님을 지켜봐야겠다.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기 옷들이랑 나뭇잎을 여기 깔아놨어요. 환경이야기에서 많이 봤죠? 이 사람들 아 예수님을 지켜봐야겠다.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지켜봐야겠다. 그래서 호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다. 그래서 그 아버님을 흘리면서 호사나라고 외치고 그러고 예. 하나님의 아들. 이라고 했어요. 이렇게도 혼떼고 있죠? 히히 8. 8. 9. 8. 10. 11. 12. 12. 12. 12. 13. 13. 14.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한테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네들이 그 사람들이 멈추면 돌들이 나를 나에게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라고 말했어요 좋았어 1번이다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이번엔 돌로 되어있네요 뭔가 신기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이게 누군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군지 알려줘요 아 신기해요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자스 지자스 이라고 딱 나오다 아 아 아 아 아 아 피타 아 어 아 ㅠㅠ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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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